어... 하하하하 야 그게... 대체 누가 생각한거야 그거? 어? 그게... 그게 가능할거라 생각해? 지금? 보인데네? 어? 아이고야... 하하하하 어? 아니 그게 좀... 예... 가능한거 시키라니까 가능한걸? 응? 실현... 실현 가능성이 예... 조금이라도 있는걸... 해야지 응? 그거는 거의... 예... 실현 가능성 제로죠? 예... 아마 한마리도 못잡을걸? 예? 한마리도 그 가시반지 휘는 각도랑 때리는 위치랑 그걸 알아야하는데 가... 그게 좀 힘들지 그니까 활로 회차 도는거는 쓰읍... 뭐... 뭐... 예... 하나 하면은... 할 수는 있을거 같아요 예... 활로 하는거는 활로 하는거는 예... 충분히 가능할걸로... 예상하는데 예... 방금 그 가시반지 끼고... 어? 가시반지 끼고 하라는거는 좀... 예...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돼... 예... 어떻게... 가시반지... 튜토리얼 지역에서... 못 벗어나겠다... 하하하하... 어? 어떻게 가시반지 끼고 해... 어? 대궁알... 어... 그런건 괜찮지... 대궁알... 보스 잡을때 좀... 힘들긴 하겠다... 야... 이리와봐... 앞판 붙자... 어? 야... 온다 온다 온다... 아... 아 아픈데... 어... 쟤 쟤 엄청 센네... 센데... 어? 옛날에 내가... 붙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얘가 싸움좀 합니다... 어... 얘가... 예... 겁나게 잘 잡더라고... 예... 암령이고... 뭐... 호스트고... 가리지않고 다 잘잡아... 얘가... 우야... 벙이야... 들어와 보시지... 야... 이리와... 이리오라고 인마... 이리오라고... 어? 시간을 가지고... 예... 자본이! 어? 어... 어... 이리와봐... 야... 야... 한판 붙자... 어? 한판 붙자... 야... 야 인마... 한판 붙자 인마... 아야 인마... 응... 아... 아야... 야... 아야... 야야... 한판 붙자 인마... 어? 암파 붙자 인마... 응? 야 한판... 야 인마... 한판 붙자... 응? 한판 붙자... 응? 어? 뭐라고... 구르기 하면 바로 케 삭이라고... 하하 하여튼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원래 유랑님 처음에 이러지 않 dense... 다 배려 났어... 지금... 하하하하 어?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다 배려났어 지금 어? 옛날에 안그랬는데 다 배려났어 다 배려났어 구리게 하면 현피? 어? 현피? 현피는 뭐야? 어? 어떻게 현피를 한다는거야? 하하하하 어? 야야 아우야 무섭다 야 어? 야 미안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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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라 암마 좋아요 자 이제 보스를 잡아야하는데 이 보스를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쫄라오거든? 어? 제가 알기로는 이 보스 쫄라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그것처럼 음 쫄라오는거 알고있거든? 그니까 이거 그 제인처럼 쫄라오거든? 이 보스 잡으면 2회차니까 어? 방패도 없어가지고 어? 어? 가봅시다 어? 쫄? 에에 나오지 아야야 바로 나오 야 봤잖아 에? 바로 반갑다고 인사하죠 에? 어? 야야야 잘못했어 야 야야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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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둥 기둥 어? 기둥 어? 야야 이거 힘든데? 어? 야 힘든데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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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뜨라 어? 야 물약 어떻게 모였다 응? 어? 어떻게 모였어 물약 어이 자 피하면서 에어 물약 또 먹고 어이 야야 왜 안맞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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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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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한 대 맞아주자 어 야 잡을 수 있겠다 어 이게 안맞으면 돼 안맞으면 돼가 안맞으면 아야야 어 어 어 한.. 한 손 어어 어어 한 손 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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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야야야 물약 먹었다 어? 물약 먹었다 네? 야야야 네 주먹으로 잡자 잡아س 자기로 어? 야 야 하지마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좋지 피하고 물약 먹고 에에 좋아요 음 어? 어 어? 어으? 으응? 어이? 오 오 오 오 오 에이 야 야 야 어어 야 망가졌다 안돼 죽자 죽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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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잡았어 에어 봤어요? 어 봤냐? 봤어요? 봤죠 여러분 다 봤죠 에어 아 주먹 쏘도 된다 했어 왜 그래 어? 어 잠깐만 주먹 야 근데 왜 걸음이 늦지 어? 에어 주먹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에어 야 이거 피가 안다는데 근데 에어 에어 처음에 처음에 할 때 에어 주먹까지는 예 허락해 죽는다고 아야야야 하지마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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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죽겠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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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케 느리냐 걸음이 아 여기 물속이라서 그런가 어? 아 그리고 이게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에어 응? 고해차 보스라서 그런가? 으응? 이거 한 번 던져보자 아야야 이게 데미지 아 전기가 없는데 전기가 데미지 대박으로 들어가네 독걸리니 너 혹시? 한발 두발 독걸릴까예? 어어어어어 어 그래 알았어 요것만 잡고 어차피 열두시 되니까 에 지금 못 잡으면 이제 난리나는거지 야 독 안걸린다 보스는 원래 독 안걸리나요? 어? 하하 야 진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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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줘 아야야야야 야 이걸 맞냐 또 어? 그나마 검은 하얀 병에 데미지가 들어가구마 어? 어 에 어 에 검은색 요걸로 열한발 다 쓰면 어 에? 요걸로 잘하면 잡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덤벼라 덤벼라 하자 아쉬워 덤벼라 어 죽지 않아 인마 어 죽지 않아 인마 어 형이야 인마 메탈형이야 메탈 메탈형이라고 인마 야 인마 죽어 야 인마 어? 에 이리와 어이 호이 하하하 물약 하나 먹어볼까 호이 어? 아야 물 아 이 이 시간이 있어 이거? 어? 어쩐지 물이 찬다 점점 걸음이 늦어지고 어? 어 진짜네? 어 어이 물이 차네요? 어 아유 어이 진짜 물이 차네요? 나 처음 알았어요? 어? 그니까 어 하면 할수록 걸음이 느려진다 했거든 호오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에 그니까 처음에는 발 정도밖에 안당겨졌거든 갑자기 물이 허리까지 찼어 오 신기하다 이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을거야 아마 그죠? 오 원래 이렇게 물이 차는구나 진짜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니까 아 알았어? 난 몰랐어 진짜 처음 알았어 야 신기하다 오 이런게 있었구나 뭐야 물 차는거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로 오셔서 업로드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다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즐겨찾기 야 뭘 탐구 잘했어 아 그럴까? 주말에 G스타에서 블러드본 훔쳐서 달아가는거? 아 달아가는거? 한번 한번 스틸 한번 해? 어 가서 은근슬쩍 스틸 어? 자신있게 가서 풀스포를 어? 그 블러드본 꽂혀있는 플러드 블러드본 그 풀스포를 들고 그냥 냅다 튀는거지 탐구자 써서 익사해봐 아니 지금 피아 피아님 어 어서오세요 피아님은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우리 물 들어갖고 예 저분도 또 이상한 이상한 얘기해 아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짜 예 그 선하지 선한 사람들도 예 메탈 괴롭히자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아주 예 무서운 분들이죠 어 피아님 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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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어 나 아유 언제 뭐함 했다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저는 우리 시청자 예 시청자가 없으면은 제 방송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방송의 왕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 방송의 왕은 시청자분들입니다 음 난 모든걸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시키면 다 하잖아 응 다 하잖아 난 반지를 수리하고 아유 아유 예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아유 유라님 방송인데 예 제가 광고 광고주로서 가끔 예 재밌는 광고를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예 예 가끔 예 제가 예 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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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잠깐만 이거 다 썼나 응 자 그래도 마지막 예 인사 멘트는 해야죠 예 우리 빠이빠이 멘트는 해야지 또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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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시 지났어 어 추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12시 지났다고 제 방송은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예 어 뭐 시간 되시는 분은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오셔서 메탈로 검색하시면 예 제 방송 다크솔 보통 받는 방송 예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재밌게 보고 계시면 꼭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요거까지 방송하는 걸로 할게요 녹화를 종료하고